자 안녕하세요 주식한의원 허준입니다 자 오늘 10월 18일 금요일이구요 두산 에너 빌리티 조정 받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어제 급등 했죠 거래대금 7천억 넘게 좀 터지면서 급등을 좀 했었고 오늘은 뭐 신규 상장주 위주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요 여기 셀비온 yj 링크 이거 전부 다 신규 상장주 자 그리고 두산 에너 빌리티는 오늘 12 정도에 안착했는데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전일 미국장이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뭐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16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면 뭐 많이 터진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원전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 거구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우상향 시장이 될 걸로 보이구요 조정 이후에 제가 어제는 매수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조정이 나오고 지지선을 만든 다음에 다음 슈팅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원전관련주 앞으로 좀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상황이구요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어제가 좋았습니다 어제가 외국인이 430만주 매수를 좀 했었고 기관은 300만주 매수했어요 자 외인 기관 합쳐서 700만주 이상 매수를 좀 했었고 오늘은 기관이 조금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연기금 보이시죠 연기금도 지금 5일 연속으로 계속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제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개인들이 뒤늦게 따라 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자 개인들이 계속 팔다가 이 사람들이 더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못 참고 매수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참을 수 있는 구간이죠 조정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기금 상호펀드까지 계속 물량 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구요 자 프로그램도 많이는 아니지만 순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소식을 좀 볼텐데요 최근에 계속 원전하고 smr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시장에서 부각만 받지 못했을 뿐이지 부각만 받으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홀텍 펠리세이즈 원전 부지에 smr 건설 시동 걸었다 현대건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집안 조사를 진행을 했구요 smr 302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사진 조감도가 나와 있고 자 미국의 홀텍 인터내셔널 펠리세이즈 원전 부지에 smr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2030년께 가동을 한다고 돼 있죠 자 보통 smr는 3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 상용화된 게 없기 때문에 3년 뒤에 완전히 상용화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이 2026년에 첫 번째 smr 상용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빠르게 따라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용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자 빅테크 소용원전 광폭투자 원전주 기지개를 켠다 소용원전이 smr이죠 글로벌 빅테크 smr 개발 추진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주가 상승을 한다 수주 이전 smr 사업 경쟁력을 미리 부각을 받고 있다 어차피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선 반영을 하는 거죠 여기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아마존과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서 smr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소식이 들렸다 국내 원전 관련주가 기지개를 지금 켜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급을 위해서 smr이 필수적이다는 거 알고 있죠 서전기전 bhi 우진엔테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이게 전부 다 차익실현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lenc는 시공하는 회사잖아요 건설사인데 이 건설사까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증권가에서는 실제 수주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사업 경쟁력 성장성이 부각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산은 아마존이 투자한 엑스에너지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죠 유스케일 파워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로 제조를 담당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핵심 주기기에요 또 six에너지 유스케일 파워 외에도 다수의 smr 개화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2023년 상용화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셔야 됩니다 25년 내년부터는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야만 2030년에 상용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년까지 계속 수주 물량이 늘어날 거라는 소식이고요 여기 smr 관련된 거 많이 말씀드렸었고 엑스에너지의 지분 투자한 dlc까지도 어제 7% 소외주였어요 소외주도 7%나 오를 정도로 시작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재료는 아니에요 결코 지속성이 상당히 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장기 테마거든요 장기 테마 우리가 체코 원전 우산 협상자 때 맞고 떨어졌는데 재료 소멸로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죠 절반만 파세요 그리고 내려와서 나머지 절반 판 거 여기서 다시 매수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렸었고 이때 팔라고 했더니 막 싫어요 누르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바닥을 지졌고요 여기 박스권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졌기 때문에 여기서 팔면 안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요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가 너무 많아요 빅테크 기업들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이 인공지능이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묶여서 따라가는 게 원전인데 그 중에 smr이 정말 큰 재료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smr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시장은 항상 새로운 곳에 열광하고요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이 박스권 횡보 구간 때 국가 단위의 대형 원전 소식은 많이 들려왔어요 필리핀에서 mou 체결했죠 베트남에서도 있었고 폴란드도 있었고요 슬로바키아에서도 총리가 와서 우리나라랑 mou 체결했잖아요 이 구간에서 적어도 4개 정도의 국가랑 뭔가 mou를 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그런 회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올라간 건 뭐예요 여기는 빅테크 기업들이요 smr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원전보다 smr이 더 재료가 큰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조만간에 이제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뉴스퀘일 파워 얘네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영업을 여기서 이제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이 곧 될 것이다 해당 소식이 들리면 체코 원전에 두기 대형 원전 두기 24조 금액이 이거보다 작더라도요 smr 소식이 들려오는 게 시장에서 파급력이 더 커요 그래서 크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항상 돈이 몰리는 곳에 기회가 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세요 지금 제일 많이 오르는 종목 전세계에서 1등주 뭐죠 전세계 대장주 엔비디아 잖아요 왜 엔비디아죠 얘가 인공지능 가속기 만들잖아요 그래서 hbm 때문에 sk 하이네스가 급등을 했고 한미반도체가 급등했다고 급락을 하고 이런게 다 이런 스토리인데요 전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인데 얘보다 더 주가 상승이 더 높은 종목이 있습니다 비스트라라고 비스트라 이게 미국의 전력회사에요 이 미국의 전력회사가 엔비디아보다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시청 얘가 더 크긴 하지만 전력회사인데 시청이 작지 않아요 엄청나게 덩치가 큰 전력회사인데 얘가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엔비디아보다 이 얘기는 즉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전지도 당연히 급등할 수 있죠 그중에서 두산은 특히 더 원자로 주로 냉각장치 핵심 주기기를 이런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탈출을 했고요 이제부터 시세가 분출된다면 저는 25,000원 정고점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주식이 100%는 없어요 그래서 추적 관찰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수정, 수정, 수정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있잖아요 매수매드 타점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 20,000원 넘으면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박스권이 여기였어요 여기 고점이 22,000원 여기는 19,800원 즉 2만원을 돌파를 하면 여기서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아야 된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쌀 때 안 사고 비쌀 때 살까요? 이거 얘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물 타는 습관은 일단 좋지 않고요 얘가 올라 반등을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그만인데 반등을 하고 보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저희 소통방에서 자세하고 아주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돈을 받지 않아요 무료입니다 무료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010-5904-8931번 제 개인 번호니까요 연락을 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매수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 다 안내를 드릴 거고 25,000원 돌파했을 때 우리가 얼마 목표가로 잡아야 되는지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은 어떻게 하는지 고점 증후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결과를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물을 또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돈을 벌려면요 시장 주도주에서 놀아야 돼요 지금 시장 주도주 뭐죠?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시는 분? 바이오죠 누가 봐도 바이오죠 또 뭐 있죠? 방산입니다 방산 현대로템, 에라진, 엑소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엄청 잘 나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원전이 떠오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바이오 중에서 기술 수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10월 말까지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요 5천억이 좀 안되기 때문에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2배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는 12조 이렇게 되잖아요 시총이 이런 애들은 2배 못 가요 무거워서 근데 5천억짜리는요 2배 올라가도 1조입니다 자 기술 수출 재료 10월 말까지 보유하는 종목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선물 자 대화 제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 종목을 좀 보시면요 여기 이제 저점이 저점이 아니라 주가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만 2백원이었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는 2만 4천 5백원까지 무려 2.4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한 보름 15일 2, 3주 사이에 이렇게 2.4배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자 11월 4일에 월드 ADC라는 학회가 열립니다 ADC는 4세대 항암제예요 암치료제 자 우리가 기존에는 표적항암제 또 면역항암제 이런 약물들로 그 암을 치료했다면 앞으로는 4세대 ADC가 글로벌 대세가 될 겁니다 이미 이제 다음 세대예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는 2, 3세대잖아요 4세대 항암제가 나왔고 여기서 11월 4일 학회에서 발표가 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세력들이 매집을 모두 끝내놓은 종목입니다 어 우리 급하게 상승하려면 시가총액이 크진 않아야 돼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켰고요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놓은 종목이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유한양행이 제대로 된 종목이죠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주가가 여기 7만원대부터 16만원까지 2배가 넘게 올랐는데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2조예요 12조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란 말입니다 이 12조까지 되는 무거운 종목이 2배가 넘게 올랐는데 5천억짜리는 훨씬 더 급하게 오를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 바이오 장세 자 보세요 알테오젠, 바이오다인,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요 지금 고점, 최고점이에요 자 알테오젠도 역사적 신고가죠 월봉 보면은 미쳤습니다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흐름 가져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바이오다인 이건 신규 상장주인데요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급등을 좀 하고 있어요 2배가 뭐야 3,4배씩 막 오르고 있죠 또 여기 써있는 것 중에 ABL바이오까지만 보고서 마무리할게요 ABL바이오 자 보시면 얘는 주목으로 보시면 주가가 여기 15,000원 이 정도에서 4만원까지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재상승이 나올 거예요 바이오가 주도주니까 자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장 주도주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가장 강한 종목에서 가장 강한 테마에서 놀아야 되고요 현재 가장 강한 테마가 바이오 그리고 방산이에요 이 두 가지인데 이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술 수출 재료가 나올 종목 목표 수익률 100%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모두 무료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함께 잡아보셔서 혹시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런 종목이 좀 있으시다면요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죠 손절이에요 이 손절을 못하시겠으면 반만 반만 매도를 해서 한번 갈아타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요 별로다 싶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쵸 저는 뭐 95% 이상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함께 들어가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선물 자 그리고 제가 월급 독립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매일 두 종목씩 공략을 합니다 단타가 아니고요 주도주예요 주도주 9시부터 10시까지 두 종목을 공략을 하고요 하루에 3%씩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랩지노믹스로 수익을 좀 냈습니다 자 여기 분봉을 좀 보시면요 여기 장 초반에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이때가 이제 시그널을 준 거죠 이게 주도주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후보 아 얘가 오늘 주도주가 될 수가 있겠구나 앞에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튀어 올랐죠 주도주 후보군 근데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자 이거 보면 아 얘 오늘 주도주다 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 눌림구간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8% 10% 수익구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은 버렸어요 저는 욕심은 버렸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고 3%에서 4% 수익 먹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이상은 내 게 아니에요 항상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두 개씩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500만원으로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하루에 3% 한 달에 20 거래 그럼 60%의 누적 수익이기 때문에 800만원이 되고요 800을 재투자하시면 1200이 됩니다 1200을 재투자하시면 2000이 되고 쭉쭉 해서 마지막 5000만원까지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500만원으로 5000만원 만들기 함께 하실 분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복리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꼭 500은 아니어도 돼요 100이든 200이든 상관없습니다 재투자 재투자를 하다가 5000이 되면 재투자를 멈추고 이 다음부터 수익금은 어떻게 하죠? 인출을 합니다 계좌로 뺀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럴수록 수익이 잘 납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셔야 되고요 초보자도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제가 처음에는요 예를 들어 랩지노믹스 매수가가 만원이다 매도가가 만 3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모두 매수매도만 하면 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단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때가 9시 10분이에요 여기 거래대금 터진 게 그리고 여기 고점이 10시 20분입니다 10시 20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시간이 올랐어요 주도주는요 단타는 1,2분 2,3분 안에 빨리 결정을 하고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주도주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20분에서 길면 1시간까지 진드컨이 올라가는 게 주도주인데요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타는 상황판단이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아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주도주 매매법을 깨닫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저는 좀 오래 걸렸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주식엔 재능은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왜 제가 이걸 했느냐 내가 정말 70이 되고 80이 돼도 할 수 있는 매매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러면 오늘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시간대에서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 2개만 먹고 나오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걸 깨닫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월급 독립이죠 우리 지인들이나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검증이 다 된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1년만 해보세요 저는 4년이 걸렸지만 제 지인들이나 주의 같이 하시는 분들은 1년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엔 제가 종목을 안내를 드리겠지만 저와 함께 1년을 하고 나면 나중엔 주도주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천만원과 하루에 3%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150만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하루에 100에서 200씩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예요 우리가 꼭 건물주가 될 필요는 없고요 또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나는 3%에 만족을 할게 움직이는 종목은 정말 오전에도 10개 20개씩 나오지만 가장 센 놈 두 개만 딱 난 먹고 나오고 그 이상은 욕심이 없어 이거면 난 충분해 하시는 분들 꼭 복리라고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1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자유 또 주식으로부터 독립 월급으로부터 독립 함께 하실 분 주식 인생의 전환점 함께 하실 분 복리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술 수출 나올 거 이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와 함께 좋은 결과 행복한 노후 생활 우리 노후의 생활자금 여유자금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